십 년 감소했다, 우와. 대나무, 이야, 이거 왕대나무인데. 산에 가서 심심한 뭐 팔라고 만들어 놓은 게입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말란 게. 말린다고 그러나. 거미가 못 쓰거든요. 이 상자는 뭐예요? 여기 조각칼 연장임쯤 돼. 조각칼이 매사롭지는 않냐. 산에서 혼자라니까 예수가 못 된 거. 욕심,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 얼마나 소심하게 이런 것도 그리고. 그렇게 꿈을 이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를 좋아하는 면은 대를 파주고. 난을 좋아하는 면은 난을 파주고. 매실꽃 좋아, 매실꽃 파주고. 스물도 했어요, 나. 잘하셨네요. 한동안 조각에만 푹 빠져 계셨어요. 윤택 씨가 옆에 있는 거를 잊을 만큼 재미있으신가 봐요. 산중에 하루해가 저물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우, 눈 뜨자마자 어제 만들던 거 그거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어려운 거는 잘 못 파진 게 어려운 게고. 나만 들었다고 하면 오케이고. 재미있어요, 나는. 이거 저 작품 만드시는데 저는 이제 또 떠날 시간이 돼서요. 아이고, 정이 들자마자고 막 떠나라고 서서한데. 아쉬운 이별을 또 해야 되는지. 정이 살어뜨라컨대.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루 더 있다가 하더만. 위무 톱니바퀴처럼 뭐가 하나 생졌네요? 네, 네. 조금 민자보다 이러면 보기 좋으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훨씬 보기 좋네요. 네, 내가 칠레 칠레 죽기니까 다시 작은 성희대 만드니까 이 기억에 나무라고 선물하네, 기름 칠레 죽기니까 좀 성희로 이건 잊지 말라고 나를. 조금 기다려 주이사이. 욕밥입니다, 그거는. 그만 가리 떠있다가 서서 안 할 게 아니라 서운타. 오, 이거 칠하니까 색깔이 올라오네. 동백기름입니다. 동백기름이요? 네, 계양김입니다. 요거는 동백기름으로 칠레야 됩니다. 들기름이나 동백기름. 그러면 몇 천이라도 안 써요. 오, 알겠습니다. 한 건의 부피야, 지금. 네, 사실 윤택 씨 주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마무리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작풍맹은 연필꽂이. 상당히 좀 멋있는데요. 네, 잘 되십니다. 조금만 10분보다 놀다가 해서 좀 말라 드릴 테니까. 네, 10분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나가서 마음이 좀 덜 써서 봐. 그래 주시기.